사과, 벗어! 1888년 8월 31일 금요일 1일 아침 지나라도 나무가 시체를 발견했다 난 도저히 당한지 42세 내 전부 네리엘 니콜스가 발견 당시 그녀 귀에서부터 목발까지 처참이 절단돼 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대신해야 하나 양심당이 없어 동정당이 보여 내 눈물은 많았어 난 후회하지 않아 난 잠시만 눈 감으면 돼 그저 잠시만 돼 날 살릴 수 있다면 양심당이 없어 동정당이 보여 널 살릴 수 있다면 난 못할 게 없어 이 세상이 내게야 말 안 해도 멈출 수 없어 차라리 난 찢어 부셔 저 불타는 지우기 때문에 난 난 못 추스카 하우스카 하우스카 1월 31일下午 상영十年的音乐曲 《开堂首捷克》 在首尔松坡区某场馆内 進行了十周年 特別在演的记者见面会 當天著名音乐剧演员 金宝来、金俊席 以及舞相组合 VIX成员King 均出席 演员们先表演了 该音乐剧中的重点片段 《大展不速演技》 随后再进行拍照环节时 各角色扮演者们 一次上台 大展pose 供大家拍照 再进行提问环节 当问到 该音乐剧已在韩国 上演十年之久 此次在演有什么不同感受时 演员金俊贤表示 因为这是一部 很有影响力的作品 我们同一个角色 有很多名演员 但是大家都有不同的风格 彼此以往 更注重了细节 据悉音乐剧《开堂首捷克》 将持续演出至3月31日 目前为了韩国报道 但我少获得下去 彼此 Display 如何认知录H的好能力 更需要更明夏的奏 彼此额 好诚 彼此 可以认认歌 好 THAT 견적적으로 연습해 왔습니다 되게 저 기립박스가 나왔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 소환이 됐습니다 캠베우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제품들을 하면서 약간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이번에 책도 리퍼 10주년도 굉장히 유미가 됐고 또 하면서 약간 욕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잘하려고 해서 그런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선배님들께도 굉장히 많이 또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형, 누나들이 계셔서 폐를 끼치면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굉장히 컸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공연을 올리면서 이제 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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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